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에솔입니다. 저도 마음 같아서는 제 주식 계좌 좀 덮어놓고 잠시 안 쳐다보고 싶은데요. 또 매매일지 영상을 남기려면 제 잔고를 확인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간혹 제 잔고를 보면서 위안받는다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네, 저는 뭐 그거면 됐습니다. 오늘자 기준으로 제 잔고 내역이고요. 날도 점점 차지는데 계좌가 참 푸르딩딩딩 시원해요. 하나, 하나솔루션은 진짜 뭐 어디까지 떨어질 란가 모르겠네요. 이렇게 된 거 그냥 아주 확 빠져서 아주 싼 가격에 많이 사볼까 하고요. 그리고 SK텔레콤까지도 지분 투자한 나녹스가 사기 회사 논란에 휩싸여서 제가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아직은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YMT는 다음 주에 봐서 바로 추가 매수 진행할 예정이고요. 대한항공과 현대차는 그냥 놔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수익 실현한 종목들도 있었어요. 한원 시스템, 전기차, 수소차에 꼭 필요한 열 에너지 관련 시스템. 아주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회사인데요. 내년 상반기에 출시되는 현대자동차의 신규 전기차에도 한원 시스템에 열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공급하기로 했죠. 이렇게 현대차와 함께 성장한 회사인 건 맞는데 그냥 저는 시장 불확실성이 싫어서요. 수익 구간에서 바로 이익 실현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잘 팔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하청업체 납품대금 후려치기 혐의로 과징금 완전 엄청나게 뚜드려 맞았어요. 그리고 좀 오래 들고 있었던 두산 인프라코어도 저는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수익 실현 바로 했습니다. 이렇게 또 팔아서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이런 하락장에서 추가 대응이 가능해지니까요. 수익난 종목들은 바로바로 팔았습니다. 두산이 중국법인 소송을 떠안기로 하면서 두산 인프라코어의 매각 흥행이 점쳐지고 있고요. 다음주 28일 예비 입찰 결과가 발표되면 주가 뭐 슈팅이 더 이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냥 14% 수익 냈으면 됐습니다. 아주 만족해요. 이제 이 매도 자금에 보유 현금 더해서 하나랑 하나 솔루션 YMT 추가 매수 준비하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주식시장이 심상치 않죠. 결국에 좀 심리가 지배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번 시장 급락의 이유도 심리에서 그 원인을 좀 찾게 되는데요. 첫째, 우선 뉴욕중시 기술주 불안이죠. 기술주 고평가에 대한 우려가 이렇게 계속되어 왔었는데 니콜라 사기 이슈와 테슬라 배터리 데이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나녹스라는 회사까지 사기 의혹에 휩싸이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됐어요. 그리고 이 뉴욕중시의 기술주 급락은 우리 시장의 성장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죠. 네, 그리고 다음으로 두 번째 글로벌 코로나19 재박산 우려입니다. 유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재박산 우려가 다시 커지기 시작했고요. 또 우리나라도 확산수에 아직은 정확히 잡힌 상태는 아니죠. 그리고 세 번째, 미국 대선과 5차 경기 부양책에 대한 불안감인데요. 지금 이 미국의 정치적인 이슈가 시장의 가장 큰 변수로 자리 잡고 있어요. 사실 글로벌 주식시장을 이렇게까지 부양한 가장 큰 힘은 그동안 미국의 유동성 공급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 대선까지는 사실상 정책 집행력을 상실한 공백기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겠죠. 지금 당장 빨리 5차 부양책 합의 소식 정도는 등장을 해줘야 그나마 이 하락 추세를 멈출 정도의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민주당과 공화당 대화를 이어나가겠다고는 하지만 사실 아직도 이견 차이가 너무 커요. 민주당 합원은 2.4조 달러의 규모의 부양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공화당이 이달 초에 통과시키려고 했던 부양안은 6,500억 달러 규모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백악관이 1.5조 달러까지도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민주당은 2.2조 달러 아래로는 어렵다는 입장이고요. 아무래도 공화당은 또 선거를 앞두고 지출을 꺼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9월 FOMC에서 연준이 추가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발언을 했잖아요. 이 부분을 또 상기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연준이 저금리 기조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통화 정책만으로는 한계에 도달했다는 뜻을 내비쳤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또 실물 경제로의 자금 유입이 원활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 것으로도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유동성 장세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도 낮아지게 되거든요. 결국에 필요한 건 오차 경기 부양책이라는 거죠. 빨리 오차 부양책이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재정 정책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래도 9월 내에 합의를 이루기는 쉽지 않겠죠.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 불안이 좀 10월까지 이어질 수도 있겠다는 것을 알고 대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9일에는 미국 대선 TV 토론도 예정이 돼 있는데요. 지금 트럼프가 계속해서 우편 투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대선 불복 가능성까지 내비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또 우세하다고 나타날 경우에 이런 불확실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대선 경쟁 구도가 계속되면 그 중간에서 미중 갈등이 불거질 공산도 크죠. 뭐 얘기가 길어지기는 했는데 그냥 한마디로 미국이 대선이라는 아주 큰 경치적 이벤트를 앞두고 현재 너무 복잡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오차 경기 부양책이라도 빨리 내놔야 투자자들의 불안을 좀 잠재울 수가 있는데 이 또한 대선 이슈에 걸려서 쉽지 않아 보인단 말이죠. 미국 시장이 안정을 찾아야 국내 증시도 빨리 안정을 찾을 텐데 참 답답합니다. 게다가 당장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불안정한 장세가 10월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 열어두셔야 된다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아마 이 대선에 관련한 불확실성이 10월 말 정도 되면 조금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 그럼 지금이라도 제가 들고 있는 주식의 비중을 좀 줄여야 하는 건가요? 아니 지금까지 버텼는데 이제 와서 비중을 어떻게 축소합니까? 다행히 3분기 실적 시즌에 우리 기업들의 성적표가 괜찮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거든요. 3분기 코스피 영업이익은 39조원으로 2분기보다 6조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업종별로는 반도체 중심의 IT주와 또 자동차 업종이 개선세를 보일 전망이라고 하니까요. IT, 자동차, 배터리, 인터넷 이렇게 차별하는 실적 성장이 기대되는 업종으로 좀 포트폴리오를 압축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겠고요. 그 밖의 종목들 마이너스가 크다면 추가 매수 타이밍을 좀 길게 잡고 보시면서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미국 퇴선, 5차 경기 부양책, 천년만년 계속될 이슈 아니잖아요? 불확실성이 해소될 시점은 분명히 오기 마련이니까요. 자 그러면 코스피 코스닥 주봉으로 차트 한번 볼게요. 우선 둘 다 60일 선을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 다음 지지선을 찾아야 하는 상황인데요. 먼저 코스피 보시면, 뭐 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쉬지 않고 올라와서 조정이 한번 나와줘야 하기는 해요. 얼마나 계속 되느냐가 문제인데, 우선 직전 고점 부근이 2,220선 근처거든요. 여기까지는 내려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코스닥 지수도 한번 보세요. 너무 가파르게 올랐어요. 마찬가지로 4월 고점 부근인 760선까지는 초과 하락 가능성이 있겠다. 뭐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여러분들도 시장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니까 댓글로 또 의견 달아주세요. 네, 우리 좀 한 발짝 떨어져서 숲을 보면서 잠시 숨고르기 한다고 생각하고 서로 위로하면서 한번 버텨볼게요. 존버 정신은 승리한다! 우리 위기를 같이 기회로 바꿔봅시다. 너무 성급하지 않게 차분히 대행하시면 충분히 웃는 날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 주도 같이 파이팅하기로 해요! 제 파이팅에 당황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계속 파이팅할 겁니다. 우리 다음 주도 같이 입네요!